첫 미국 정상회담의 개최지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로 결정됐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회담 장소를 밝히면서 싱가포르 측 환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섬 일대를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은 뭔가 큰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회담이 진행돼도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체제는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삼국 정상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